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 광진군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와 구민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. 그 중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의 일환으로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면 접촉이 많은 구청과 보건소, 동주민센터 내 민원창구 총 22개소에 투명 가림막 165개를 설치해 선제적인 생활 밀착형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화해업종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구청 민원실 전직원 1책상 1화분 놓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.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화해업종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내방 민원인들에게는 작은 힐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